저희가 오늘 금돌이만을 위한 특별한 반신욕을 준비해봤습니다. 걸음마 연습하다 힘이 들 때면 지친 다리를 쉬게 할 수 있도록 금돌이만을 위한 저녁 스파를 마련했고요. 드디어 아주머니와 금돌이가 돌아오고 금돌이 왔어? 산책 가만히 잘 놀아주시오? 기분 좋아요. 금돌이 녀석은 이게 무슨 일인가 얼떨떨한 모양이다. 드디어 금돌이 저녁 스파에 입성. 딸이 땅두에 몸을 담그는데 와 생각보다 얌전한 금돌이. 욕조에 들어앉아 아주 편안한 표정이다. 지금의 이 놀라운 도나만큼 앞으로 건강이 더욱더 좋아져서 마음껏 뛰노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아이고 금돌이 그냥 입물 폈네 입물 났어 그냥. 어? 금돌아 다음에는 막 뛰어서 누나 마중 나와야 된다 알았지?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네. 좋은 날이 온 거. 지 노력도 크고. 아무튼 기적도 일어났고. 살리려고 했는데 못 살리고 죽었더라면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또 손색이 돼가지고. 응? 이렇게 사니까 너무 기쁘지. 언제나 유모차를 타고 아주머니와 함께하던 그 길 위에서 금돌이는 이제 새로운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역경을 이기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준 금돌이. 우리는 이날 더없이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났습니다. 기적처럼 다시 걷게 된 금돌이의 사연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기적을 바라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저희가 모셨죠?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5층 옥상 난간 위를 아슬아슬하게 돌아다니던 바로 5층입니다. 네. 당시에는 다른 동물들의 공격을 피해서 난간 위로 올라갔던 것으로 추정이 됐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때 막 옥상 위에서 꾸벅꾸벅 위험하게 졸기도 하고요. 고개도 했지만 그 생활 다 정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5층이가 구조가 된 지 벌써 반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생겼고요. 그리고 아주 순합니다. 사람도 잘 따르고 이 가족을 새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밖에도요. 목줄 때문에 목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구조된 백구 있었고요. 피부병 수로에 갇혔던 피부병계에 당당히 하고 진진이. 그 밖에도 10마리 정도가 되는데요. 아직 새 가족을 못 만났습니다. 네. 저마다 아픈 상처를 갖고 힘든 상황에서 구조된 이들도 정말 기적처럼 행복한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2년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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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